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 또 사실을 보고도 전혀 수사하지 않는 검찰, 사실을 보고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대부분, 사실을 보고도 아주 정색하고 외면하는 그런 야당, 이러고도 나라가 앞으로 온전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11월 12일에 실시된 파조시 재건표의 정금을 삼총사 가운데 이상한 배춘입 사전투표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들의 전문적이고 예리한 지적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태우 변호사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그동안 다섯 차례 모두 다 현장에 참가한 도태우 변호사 나름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제봉은 투표록에 기재되지 않는 제2, 제3의 배춘입 투표지는 투표소에 출연한 적이 없는 투표지입니다. 저희 논평은 사전투표소에 분명히 없었던 사전투표지라는 이야기가 바로 도태우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쓴가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고 이것이 주요한 증거물이 바로 제2의 배춘입 투표지와 제3의 배춘입 투표지다라는 것이 바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의 발언을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월 지역구 재건표에 원고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소위 제2, 제3의 배춘입 투표지 실무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투표록을 열람해 보면 그런 사실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파주월 지역구 재건표에서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배춘입 투표지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투표지는 투표소에 출연한 적이 없는 위조투표지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저의 해설은 투표소에 없었던 그런 투표지가 바로 제2의, 제3의 배춘입 사전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 투표록 특기사항란에는 총 6건의 투표지 재발급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전투표 1일차에는 총 3건이 투표록 특기사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시에 출력불량 주소지 라벨, 13시 37분에 출력불량 관내 용지, 그리고 16시 42분 출력불량 용지 상단, 그것이 사전투표 1일차 투표록 특기사항에 기록된 이상한 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2일차 총 3건입니다. 6시 50분 출력불량 용지 상단, 7시 58분 출력불량 라벨, 11시 56분 출력불량 용지 상단, 6건이나 재발급이 이루어지면서 배춘입 사전투표지는 둘 다 재발급하지 않았다는 재미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용지 출력불량 용지 상단 출력불량 이 모든 것을 다 재발급하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관내 용지 하단 출력불량 배춘입 투표지만 두 건 모두 재발급 없이 유권자에게 교부했다는 셈입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이런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받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만년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신나간 투표인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투표소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록에 특기사항 기재도 없습니다. 재발급되지도 않은 채 재금표 현장이 나타난 것임이 분명합니다. 부정투입 시점은 첫째 개표 전일 수도 있고 둘째 개표 이후의 증거보전정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심지어는 증거보전 이후 재금표 이전일 가능성도 0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투표소에서 진정으로 발급되고 투표인이 투표한 표가 아니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에. 다섯 번의 재금표에 모두 참여한 도태우 변호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부정투입 시점은 개표 전일 수도 있고 개표 이후의 증거보전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증거보전 이후에 재금표 이전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투표소에서 발급된 적이 없는 위조투표지라는 것이죠. 다음은 또 한 명의 전문가인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모두 다 제거하고 박주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제2의 제3의 배춘입 사전투표지에 대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연수월에서 발견된 배춘입 사전투표지에 대해서 비례 지역인쇄를 하다보니 겹쳐서 나온 현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엽기적인 투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월 재금표에서 발견된 친박신당 배춘입은 기존의 개변으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투표지는 3번 민생당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친박신당은 무려 11번째 나옵니다. 파주월 두번째 배춘입 투표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가 먼저가 아니라 친박신당이란 중간 부분이 먼저 인쇄되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전투표력이나 투개표력에는 이와 같은 특기사항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물론입니다. 결국은 투표소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적이 없었던 두 장의 투표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던 이런 제2의 배춘입 사전투표지, 제3의 배춘입 사전투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장만이 아니었을 거란 겁니다. 인쇄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쇄되는 과정에서 수십 장이 찍힌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점 찍혀져서 붙어있던 그런 비례대표 초록색 부분이 옅어지면서 나중에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딜 갔냐? 나머지는 한 장 한 장 금수하면서 다 빼서 재개했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쪽은 불행일 것이고 한쪽은 다행일 것인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한두 장이 발견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배춘입 사전투표에 대한 견본이 속속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쇄 전문가 및 프린처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석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제2의 배춘입 사전투표지와 제3의 배춘입 사전투표지는 인천연수월의 제1의 배춘입 사전투표지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소에서 없었고 개표소에서도 없었던 바로 위조투표지라는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